야! 들렸어! 살짝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와요. 야! 32kg야 이거? 왜 이렇게 가보여? 그러면 54.5 가자!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혁입니다. 유명한 훈련을 해볼 텐데요. 무리하지 마라잉? 응. 미안해요. 야! 들렸어! 네 발껌치 들렸어. 흔들리긴 흔들려! 으악! 안 되는데? 패스! 패스! 스파타! 아! 아 그래서?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? 어! 살짝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와요. 뒷면을 쏙! 떼어! 이렇게 들었어. 어깨가 아프다. 대평렬야 진짜 쎄다. 58kg. 이거보다 8kg 무거운 거야? 네. 이게 32kg? 야 32kg야 이거? 왜 이렇게 가벼워? 60kg여서 하다가 이런 되니까. 야! 32kg. 강북 탑. 아! 이지! 이게 몇kg야? 80kg? 52kg인가? 네. 아실 것 같아서? 나 원래 아프거든. 아프다. 어우 각은 딱 맞네. 뽕! 됐는데? 웃겄어? 어? 아프다. 넌 근데 두산건상이야. 아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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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. 엉. 안떠. 마지막 안떠. 으어. 꺄악! 꺄악! 안 떠. 나 봐봐. 되나? 아우 됐다 됐다 됐다. 됐지? 됐다. 여기다 2.5를 추가한 거 어떻게 될까? 무식 없이 가? 그러면 54.5 가자! 너무 했어? 네, 했어. 또 왜 되지? 보통 라이징 몇 해도 되냐? 저 몇 시 동안 30이요. 그럼 그래도 30이면 해야지. 네, 된 거 같아. 발 쓰름 하자. 보건건이 있으면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뭐 이런 거 끼셔도 되고. 이거 어떻게 했더라? 왜 안 됐지? 어떻게 했었지? 아, 나 진짜. 죄송합니다. 다음 시간에.